헐!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따로 있나! 남자아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반만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무상받나? 당신이 내게 웃음고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박수용! 선아! 아 시원하다! 잘한다! 박지현씨가 여자 가수 선배님 노래를 잘해요! 일찍 장가가더니 한이 있네! 노래 속에 한이 있네! 이제 아내를 보면 안 설레인다면서요? 그거는 아내를 보면 설레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완전 공감! 그만큼 또 다른 설렘이 와요! 어떤 설렘인가? 그게 또 아이의 설렘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설레이는 것보단 참 고마워지고 미안해지고 아내가 미안해져요? 미안해지죠! 쌍둥이 키우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모습 보면 정말 미안해져요! 안쓰러워서!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 미안해서! 빨리 나가야 돼!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고 늦게 들어와야 돼! 너무 미안하니까! 자! 됐습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스탑! 신이 뭐야 이건! 아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아 신성우, 장호의 이동규씨 오랜만입니다!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씨!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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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반짝이던 눈망울로 그렇게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냐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이젠 내겐 그 무엇도 힘들 거라 생각진 않아 혼자만의 싸우뿐인걸 어렵고 힘들어도 부딪혀 이겨내는 거야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오히려 내게 힘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꿈꿔오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예 에이저스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아 한 번 틀렸어요 예 한 번 틀렸어요 저는 이 노래가 아까 그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1절이 1절이 처음부터 기네 기네 오 깜짝 놀랐네 오 잘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 다시 우리 허진씨와 박지연씨입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이나 있을 수 없잖아요